케빅 퀴즈 케빅 퀴즈 생크림 케이크 쟈니, 이게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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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만들려고 케이크? 뽀그리 생일? 아닌데 누가 너희 줄거래? 지코가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해서 축하해 주려고 지코가 태권도 싫어 어머머 친구를 미워하면 되니? 좋은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 줘야지 이번 기회에 지코랑 화해해 너희도 도와줄거지? 알겠어 지글보글 지글보글 신나는 쿠키 먼저 케이크에 들어갈 과일을 잘라 딸기 딸기 키위 멜론 파인애플 오렌지 이제 생크림을 휘핑해야 해 휘핑? 그게 뭐야? 생크림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 설탕을 만들려고? 설탕을 넣고 잘 섞는거야 전희는 분홍색 생크림을 만들거야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딸기시럽을 넣어 딸기시럽 생크림 설탕 이제 마구 섞으면 돼 마우스를 클릭해서 돌려봐 잘했어 폭신폭신 부드러운 생크림이 되었어 이제 케이크 시트에 과일과 생크림으로 장식하는거야 시트? 이불이야 케이크 만드는 빵을 시트라고 해 시트는 직접 만들어도 되고 파는 것을 사용해도 돼 어, 카스텔라 빵으로 대신해도 되고 시트에 설탕 시럽을 발라 시럽 좋아하는 과일을 얹어 키위 딸기 오렌지 파인애플 멜론 생크림 생크림을 발라 생크림 시트를 덮고 시트 생크림을 발라 딸기 생크림 좋아하는 재료를 클릭해서 예쁘게 장식해 딸기 키위 키위 오렌지 멜론 파인애플 초콜릿 아몬드 초코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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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생크림 딸기 생크림 짜잔! 생크림 케이크 완성! 지코 지코! 전이 웬일이야?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한 거 축하해 주려고 자, 뽀그리들이랑 다 같이 만든 거야 우와, 정말? 고마워, 전이 뽀그리 너희들도 자, 다 같이 먹자 어서 이리와 어머머 고마워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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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감사합니다.